규하 네, 오라큐TV SH 원장입니다. 이 사진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아도 피부가 하얗게 얼룩덜룩하게 보이시죠? 특히 마이클 잭슨의 경우는 이 질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이 피부병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하얗게 바꿨다라고 비난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백반증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백반증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30만 명 정도의 백반증 환자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의외겠지만 피부과에서는 꽤 흔한 피부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백반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는 약 6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백반증 환자가 대략 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백반증 환자 중에 5명 중 1명만이 이를 인지하고 병원을 찾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백반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백반증이라는 병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반증은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등의 증상이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피부의 색깔만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어서 특별히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난지성 피부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여전히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치료법으로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환자분들의 인식이 낮고 빨리 치료하는 경우가 적을 수가 있어서 이 백반증이라는 질환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백반증에 대한 영상은 원인과 치료 방법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백반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반증의 원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백반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면역학 그리고 유전학과 같은 생물, 의학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백반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강한 햇빛에 의한 일광화상이라든지 염색약, 미백제, 미백화장품과 같은 화학물질 그리고 반복적인 마찰, 충격과 같은 물리적 자극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외부로부터의 자극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면역반응이 해로운 물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안 좋은 자극으로 오인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 백반증은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불리는 것들이 특히 우리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멜라닌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외부적 자극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자극들인데요. 이런 흔한 자극들 때문에 생긴다면은 모두가 백반증에 걸려서 피부가 하얘질 텐데 백반증 환자가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유전적으로는 백반증이 생기기 취약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이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돼서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반증의 원인을 자가 면역 반응, 면역 반응의 오류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멜라닌 세포의 손상, 화학 독성에 의한 멜라닌 세포 사멸과 같이 다양한 백반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백반증은 다양한 임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각기 다른 임상 형태에 따라서 발생 기전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은 지금 밝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부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계속 백반증의 기전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분야입니다. 백반증은 임상 형태에 따라 분절형 백반증과 비분절형 백반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세그멘탈 비틸라이고라고 하는데 세그멘탈이란 말이 한 분절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우리 몸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그 한쪽에만 발생을 한다는 것이 분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비분절형은 분절되지 않고 쉽게 말해 대칭적으로 병변이 나타나는 표현형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분절형 백반증의 경우에는 몸의 중심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분절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죠. 분절형 백반증의 특징은 다소 어린 나이에 일찍 발병하게 되고 하얀 반점이 발견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빠르게 번져나가고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분절형 백반증은 어느 정도 커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일정 크기 이상 더 커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피부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있는 작은 솜털도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분절형 백반증은 서서히 발생하게 되고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병변이 번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범위는 넓어도 분절형에 비해서는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백반증의 진단은 대부분 병변의 양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피부톤이 원래 조금 하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 병변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진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진단 도구가 우드등입니다. 우드등은 백반증의 하얀 병변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줌으로써 백반증 병변을 더욱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하지만 하얗게 얼룩덜룩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은 백반증 이외에도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물지만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검사에서는 피부조직에 멜라닌 세포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직검사로도 진단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병변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가면서 그 반응을 관찰하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백반증을 진단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반증의 원인과 종류,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백반증 2부에서는 백반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규TV SH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큐바 큐바